2마리? 2마리? 헉! 이거 왜 열려있냐? 2마리? 아까 다행히 키웠잖아 너 친구 어딨어? 너네 존버 메타에 아주 신문이 나서 내가 돌아버릴 거 같아! moonlight 이빔어 już 그 아 저게 신문이란다고 아 씨발 왜 장전이 안 돼 뒤졌나 어 왜 장전이 안 돼 탄창 어디갔어 하나 이거 왜 여기 있어 와 나 돌아버리겠네요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와 나 미치겠어 진짜 한 번 뺄까 아니야 빼지마 기세 잡았을 때 빼는 거 아니야 몇 발 30발 뒤졌다 너 뒤졌다 진짜 너 아 아 아 아 아 아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조심 나갈 것 같아 미쳐버린 것 같아 미쳐버린 것 같아 미쳐버린 것 같아 미쳐버린 것 같아 다같이 무슨 일이야. 안틀렸어. 안틀렸어. 세 명, 고! 3킬을 했지만 영양가가 없었다. 애들이 다 아스날 라인에서 작업치는 것 같은데? 킹스날? 아! 벙겹! 유 썰러보이? 방금 봤어요? 번개같이 들어가는 그의 몸 놀림을? 킹 타르크 오프 TTV 더 킹! 파는 뭐야? 아 킹인데 BP! 그럴 수도 있지. 자신 있으니까. 지하로 가서 계단 올라가죠. 공격 너무 좋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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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사회 예음도 브랜드맨 아까 아스날에 들어간 놈도 있었잖아 그죠? 어, 클리어! 좋았어 일단 1차적인 루팅을 완료했고 한번 보죠 뭐야? 없네요 폭이 왜 저리로 갔냐? 황당하네 황당하네 바이올렛까지 빠르게 먹죠 이게 다 죽었을 것 같긴 한데 이 근처에 있는 애들 하나 정도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심은 노노 방심으로 그녁 방심으로 팩 흠 미쳤다 너무 맛있다 아 렉 렉 렉 렉 렉 렉 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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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베이비 공격적으로 와서 파킹 컨트롤 두드려 패고 아스달 두드려 패고 시체 4개 어찌 챙겨서 탈출 완료 든든했어요 이번판 못 먹어도 제가 보기 250에서 300 정도 될 것 같아요 준수하게 잘 먹었습니다 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수모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미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following guys Thank you 재밌었어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30 40 50 60 70 80 90 100 210 110 120 130 140 150 150 160 170 170 180 180 185 190 200 210 216 216 222 222 224 230 232 에 240 247 247 247 합쳐서 260 260 220 260 230 220 altitude 220 500 220 2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